한 건 없다는 걸 띵 멈추지 않아 렛츠고 워 워 워 워 워 워 귀환이야? 합격 버렸어 아까 그 애 누구야? 이쁘던데 자켓 이거 이거 들어줄게 키리 경찰대학 신입생이지? 넌 이 학교 못 들어와 인마 청남교육 잘 버텨서 최종 합격까지 달려가 보자 아니 여기서 또 떨어지기도 해? 엎드려 뻗자 훈련 교수님한테 찍히면 이틀도 못 견뎌고 나간다더라 어린놈 실수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실 순 없는 겁니까? 너 한 번 아니잖아 너 한 번 아니잖아 이 새끼야